한 년님 안녕하세요 108승의 엠페러 실화에요 에어팡 로아님 들어가죠 아 채밀망님 영상보고 하셨나요 음 음 태킹 한 명은 나올 것 같네요 유진 도착하셨군요 축하드려요 탈령마스터님 짝짝짝짝짝짝짝짝 카마 어퍼 원투 따다 소드 나이스 당황하지 않고 컨착하게 컴보 잘 넣어주고요 그렇죠 헌팅은 2타까지만 왜냐면 레이즈가 터지거든요 레이즈가 터지면 귀찮거든요 빰 큐바이 유풍당당한 학자세 데빌 카즈니 코스프레 그런가 웬오퍼 원투 풀 빰빠바밤 파스카이 메차쿠차해줄테다 캬파 앉자 굿바이 공창각 진짜 잘 쓰시네 썩은 물들 특징이죠 메이크로야 3타 실패 원투 죄송합니다 카운터 톡 원투 대시발더 차스카 안되죠 아니 저기 저거리에서 받는다고 실화니 헐 보고 쓰셨어 괴물이다 우아니야 뭐 언제까지 때리시는거에요 도대체 맥크로야 굿바이 음 텍2랑 당연히 탈려줄 밖에 없죠 화랑도 지금 텍2랑 완전 다른 캐릭터입니다 꽃게임이랑 아니니까 식스도 그렇고 태그2도 그렇고 백돼시 밝기 호밍기 톡 좌스카이가 안나갔지만 뭐 괜찮네 펴펴펴펴 오른잡기 실패 아니야 나이스 빰 빰 나이스 좌스카이 로 메모리에 굿바이 톡 빠밤 톡 예아 원투 쿨 빰 빰 좌스카이 아아 화랑 잘 모르시네요 고맙습니다 원투 빌랜스 에이앙 확정은 없는데 원코인에 태킹가자 그런게 될리가 있나요 렉크 파단 이런 끝 아아 잘했다 방금 후소트 맞았으면 죽었죠 깨착이 안되구요 슛 안되네 빰 노우 아니야 활살터 어디감 맥센사람은 할수있어요 아니다 이 시요이구나 빠밤 짠손 로하 툭 빰 빰 밟고 실패 너무 대놓고 앉아계시는데요 좀 마셔야겠어요 맥크 에이드 좌스카 나이스 잘일렸죠 빰빰 팝파 얘는 작은 캐릭터가고요 개 투 샛 미슈가 안들어가죠 어후 아니 왜 조 아아니야 굿바이 음 나이스 맥크A등 대체 그 기술명 이름 뭐에요 맥크로야면 맥크로야고 에어레이드 뭐 에어레이드지 좋아요 홍홍 헌팅맥크 대체 무엇? 무슨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내고 있죠 사면 캣 좋죠 정신 못찾으실때 한번에 훅 몰아쳐야됩니다 타단 딴 원투 따닥 실패 요거 확정이에요 요거 3파 쓰시면 안됩니다 출제 나이스 컴버 밟고 안되네 팹 아니야 빰 팹팹 발목 툭 맥크 밟고 안되네 죄송합니다 죽었나? 죽을수도 있겠네요 맥크로야 카운터죠 저 봐 용선 쓰셨던거 같네요 에이앙 실패 나이스 저런 컴버 괜찮아요 써도 벽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 아니 세발째도 끊을 수 있어? 충격인데 나이스 운 좋게 막은거에요 막으려고 막았던것도 아니고 이산웬 폴드로 엄청 늦은거 보면 아시죠 벽때문에 안된거에요 그래요 상황이 기억도 안나지만 카운터 아프죠 틀렸는데 쇼돌 안되죠 에이앙 카운터 아니군요 이런 사망 에이앙 에이아아 야아 발목 투포 샷은 안나가죠 푸싱 푸싱 후소퇴 옛날에 이렇게 게임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대할 수가 없더라구요 덤벨 좋아요 아니야 포플 푸싱 후소퇴 후소퇴랑 승류로만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단 하단 기상킥 큐돌 원투풀 빰빠빰 톡 안되네 나이스 잘일렸구요 오늘은 운이 좋군 밟고 앉아 굿바이 태킹까지 앞으로 두걸음 원코인 가지야 그게 돼야지 말이죠 퍽 퍽 겁나 고수심 덜덜 아니다 이 탄력마스터님아 육관님이라 한건 액땜이었던걸로 그럴 리가 없죠 이 구간에선 사람 없습니다 역시 손나는데 opportunity 즐거 밟고 Config 시작 시작 궁중 칭 goes 갈빼 ξ 원투 따작 툭 빰 톡 중단 아니군요 슈 돌 원투 툭 빰 카운터 로하 투 빰 빰 안기네요 폼 빰 빰 나이스 음 아 그래요? 아스파도 그런거에요 아니야 바보야 툭 원투 따작 툭 빰 빰 빰 죄송합니다 원투 풀 손 내내세요 지금 아니군요 딴송 이런 죽었네요 이걸 해냅니다 굿바이 판단력 나이스인게 아니라 백댓이 캔슬하는 중에 막힌거에요 손이 느려서 방금 막을 수 있었던거죠 와 태킹이 보인다 레이가 할게 없음 네? 다음 아스카 이번엔 완전 초떡 쌍먹은 아스카 앞으로 나오시오 파단 파스카 히 원잭 샤프 쓰다가 카운터 샤프로 왜 썼지 바본가 띠 띠 띠 띠 팡 빰 빰 짠손 짠손 푸싱 안되구요 첫 피싹이 썼는데 안통하네 까아 벽방 짠 이럽션 2타 좋았구요 로하 투 빰빰 밟고 빰빰빰 빰빰 투원 밟고 매크 밟고 아니야 뭐하는거야 매크로 야 발목 칫 들켰군요 삐 빰 네 탈렷 맞썼는 양심 어디 그레이치 2타 상당인거 저도 알아요 알지만 못막는거죠 슈돌 원투 따닥 쏘드 안되네 카운터 대게 닿으면 끝날수도 있어요 아 안받겠다 매크로야 승료 예정돼있었죠 제가 했어도 승료 썼을겁니다 아마 매크로야 3타 차슥 안되죠 헐 왜 5피하고 못때렸지 똑바로 서라야 이 파랑아 루즈샤풀 좋아요 매크로야 답장 결밀로 고급 딜캐를 했죠 망했어 푸싱 톡 양잡 발목 톡 양양잡기 굿바이 매크로야 패턴 마지막에 딱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른자세 코어 가드백 언제 줄어든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로하 꽝 실패 오프 원투 원투 꽝 펴 펴 펴 펴 펴 한층 더 아니야 아니야 뭐하는거야 로